오늘은 저랑 민규가 같이 촬영을 하는 알로뱅크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. 알로뱅크의 어플을 아주 멋있게 설명하고 나가는 그런 씬을 처음 촬영을 하는데 오늘 촬영이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. 화이팅! 아 네 알겠습니다. 알로 인스타트 캐시 브락카묵 알로뱅크의 공식 저는 지금 알로 뱅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랑 원이 형이 오늘 함께 촬영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. 처음 은행 광고를 찍게 되었는데 참 기분이 이상합니다.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많은 은행 광고를 제가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저도 기대해요. ada banyak promo. ada banyak promo. 정확히. ada banyak promo. ada banyak promo. 야. ada banyak promo. 오우. 아들 가보게요. 회원님께서 시작을 찾으십시오. 한 번만 더 한 번만 멘트 없죠? 멘트하고자고? 와서 나봉베랑 휴 만드는 거예요?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원래 맘크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영상 속의 어떤 스토리라고요 잘하시고 있어요 이 카메라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쳐 거울처럼 근데 그놈 꼴백이 싫어 약간 하고 나와서 사자 잡고 선정하고 있는 느낌이야 잘하겠어요 해야지 잘해야지 에러 나왔어 아이돌이야 아 못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보지 말아주세요 고마워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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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아무거나 두꺼품도 구독해주세요 두시면 좋아요 또 한 번만 더 구독해주세요 주ерх의 향도 시절 주완전 뒤에서 부가 살짝 있어요 블라? 응 블라? 응 파스 부앗 까모 아, 블라씨구나 아아 알로뱅 파스 부앗 까모 코렉 알로뱅 파스 부앗 까모 메시지 빨리 살짝 올리시래요 네 알로뱅 파스 부앗 까모 안녕하세요. 데려주이십니다. I love friends. 사랑해요. 들어오자마자 바로 할까요? 들어오자마자. 들어오면서 하겠습니다. 액션을 가자마자 바로 보면서. 조용히 해요. I love friends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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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البن클이 세상을 가득하니 couple이만들입니다. skipach? 이는 인테리어에서 공부하는 인테리어이 이렇게 좋은 거를 사랑해요. 고쇼, 네, 넘어갈게요. 네, 저희 이제 운동을 시작할게요. 고쇼, 바로 한 번 가볼게요. 네, 네. 바케아로, 배, 가, 바까누기 댄스. 고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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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쇼. 네. 네. 왜 이러는 거예요? 좋아요? 좋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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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로 웃으면 진짜 웃는 거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주 이용합니다. 근데 나 지금 하트 안 갔다. 오, 어떻게 손이 저렇게 감자가 있네. 햄버거 같은데? 그러니까. 네. 원희야. 잘하고 있어. 그럼. 네. 축하해 주세요. 축하해 주세요. 하사 아들 아 자, brother. 아, 하나. 하나. 어, 하나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2. 2. 성격 민기철 수고하셨습니다. !", 수고하셨습니다. 네 이렇게 저희 알로뱅크 광고 촬영을 아주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저희가 비롤스윗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같이 하는데요 단둘에서 찍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 잘 찍었고요 결과물이 궁금합니다 언젠가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투어를 하러 갔을 때 호텔에서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TV를 틀었을 때 알로뱅크에 광고가 나온다면 참 기분이 좋고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는 내일 또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가볼까요? 오빠들 쉬니? 푹 쉬니? 오빠들 푹 쉬니? 오빠들 푹 쉬니?